아이차. 다녀왔어요. 뭐야, 어떻게. 오늘 뭐 하는 겁니까, 오늘? 아, 어딜 가요. 말도 안 돼. 아, 오늘 어디 안 가는 거잖아, 솔직히. 여권은 갖고 왔죠, 여기. 아, 안 갈 거면서 이런 걸 다 시켰어, 왜. 아, 인천공항.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마이 프렌즈. 내가 봤을 때는 저기 베트남 이런 데 가서 그날 음식 먹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진짜 가는 거야? 진짜 가는 거예요? 진짜 가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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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 왔네. 아, 여보세요? 저기 안 가? 네? 환전했어. 환전했어. 환전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달러로 했어요. 선생님은? 아,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좀 떴다고 너무 늦게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방송 후배가 진짜 혼날려고. 어? 형님 오셨다. 오셨네. 오셨네. 다 왔어, 하면서 둘, 넷. 다 다 왔네? 아이고, 아이고. 짐은 다 잘 챙겨 오셨어요? 1박, 1박 할 준비는 해 왔지. 안 할 것 같은데, 1박. 아니, 이게 확실히 어디 간다가 없으니까 우리도 불안한 거지. 여건을 걷어서 좀 분주한데? 진짜 어디 가나? 삼각김밥이라도 하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고. 자, 이제 빨리 뭐 어떻게, 이런 거 있어야겠어. 저 누구야, 저분들? 저 누구야, 저분들? 보미 아니야? 어? 뭐야? 보미지? 안녕하세요. 보미인데? 나는! 촬영 중이세요? 보미야, 진짜 구경 온 줄. 이리 와, 어서 와, 보미야. 잠깐만. 보미,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잖아, 배우. 그럼. 맞아요, 맞아요.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 저. 네, 저. 내일 팬미팅 있어서. 내일 팬미팅 있어서. 내일 팬미팅 있어서. 아, 가다가 들린 거야? 인사한다고. 아, 진짜야? 우리 거 아니야? 아니, 게스트인 줄 알았네, 난 또. 아, 우리 거 아니야? 아니, 아니,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왔다 갔다 그러길래. 나 오늘 아니야, 우리 게스트가 아니라고? 아, 연기자입니다, 연기자. 연기자입니다. 저 안 도와드려도 되겠어요? 뭐, 저 팬 사인이 있다면서. 도와주면 좋은데. 아, 제가 오늘 그럼 좀 도와드릴게요. 그래, 이리 와. 1순위 부족하신 거 같아서. 그래. 팬 사인은, 팬 사인은 나중에 하면 되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 봄이 왔구나. 가만 안 하죠? 됐고요. 지금부터 공작사 하나를 발령합니다. 긴장들 하자고. 우와, 소코리카. 자, 이렇게만 사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괜찮아. 네, 네, 네. 이렇게 해요. 맛있어, 고. 아, 봄이 왔구나. 아, 봄이. 아이차. 아이차. 저희 이제 어디 갈지 얘기해야 되잖아요.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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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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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 뒤에 저희 갈 곳이 쩔인 거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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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시면. 아, 진짜로? 싱가포르 있고 도쿄 나리타는 아니고 제일 만만한 거리가 후쿠오쿠 할텐데 당일치기 할 수 있는 건 저기밖에 없는데 에? 나 이거 안 보여 별표가 찾아있다고? 아 여기네 제2여객터미널 별표 여긴데요? 저 별표 있잖아요 봐봐 맞지? 이거 별표 이거 맞네 어? 이건데? 제2여객터미널이 여기잖아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 있죠 여기로 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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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 마이크도 지금 다 뺄게요. 이게 못 들어가서 여기서 한 번 빼고 안에서 다른 마이크로. 지금 마이크 빼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우리가 빨리 가자. 저희 지금 갈게요. 여기 우리가 들어간다. 여기가 술을 지는 것 같아요. 괜찮아, 괜찮아. 우와. 이야,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이리 와. 이리 와. 우와, X하다. 우와, 저희네. 원래 탑승구 갈 때가 이 길이잖아. 와, 대박 사건이다, 진짜. 그러면 저희도 면세점 이용할 수 있나요? 어, 다시 나가? 이거 다시 나가는 것 같은데? 우와. 야, 미루다, 야. 까다롭다. 내려가는 건가? 내려갑니다. 보아니, 보아니, 정말. 아까 그 자리 안에 오프닝 장소? 우와, 검역소가 있어요. 그렇지? 여긴 무효. 야, 여기 도착하면 나오는데 아니에요? 여긴 무효. 아, 환승하는 곳이네. 아, 이렇게 들어올 수 있구나. 도착하면 여긴데? 아까는 출발하는 데고? 야, 휴가를 도착했다, 출발했다고. 야, 우리 도착하면 들어가는 데잖아. 와, 신기한 경험이긴 하다. 직원분들 살 빠지겠어. belongs 해요. 신비를 먹으면 여긋도록 일정 San Jaco. 먹자. 이쪽으로 들어가. 한 번 더 찍어주세요. 우와. 우와, 우와. 여기인가 보죠? 네, 여기가 직통입니다.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수건만. 옷부터 그럼 주방 들어가면 옷 갈아입어야죠. 그런데 여기 넓다. 그러니까요. 바트 봐, 바트. 여기도 좋고 한번 했대, 그렇지. 와, 솥, 솥. 야, 솥 봐봐. 와, 선생님. 보미야,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 왜냐하면 요리하다보면 불이 많아야 되거든. 없으면. 여기는 계속 먹고 있습니다. 여기도 선생님, 스틱식이네요. 맞죠? 이제 이 정도는 배고만 있고, 스틱. 아, 이건 조미료. 아, 이건 조미료. 아, 이건 조미료. 휴인. 휴, 강황. 얼기 수입. 직제를 좀 보여주십시오. 오, 스위트콘. 옥수. 골이 없는 새우살이. 아, 이거 막 써도 되는 거죠? 이게 다. 자, 시작합시다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시간 없어요. 양파, 마늘, 청양고추. 두부. 옥수수, 옥수수 저쪽에 있어. 옥수수 캔. 옥수수 미국 wonderful. 옥수수. 옥수수 추후ころ. 옥수수, 옥수수 수 역. Killer 중. 옥수수 시난만에 대 champ-Wen-즈인지 인터넷어. 이렇게 해서 경험이야, 경험. 와, 이거 잠깐. 와, 딱히 있다, 딱히 있다. 아, 아쉽다. 한번 보여줄게. 야, 이거 잘 따지네. 잘 따져, 역시. 이거 그때 한번 야단 맞고. 영원히 형, 이거 보셔야 돼요. 어. 저거, 저거 보시래, 빨리. 어. 자, 이거 또 돌면 돼요? 네, 저희 해둘게.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와, 보미. 야, 그거 따는 거는 저기야, 경환이과 보미야. 야, 그거 따는 거는 저기야, 경환이과 보미야. 네? 보미야, 아니, 잠깐만. 이거 펴. 보미야, 아니, 잠깐만. 이거 펴. 아, 편집, 편집. 편집. 땄어요, 오빠. 아, 됐어? 아, 이거 내 건데. 당황한다. 아, 따게 내 건데. 어, 밑에. 그 밑에 그거 있어. 아, 있구나. 10개 정도만 딸까요, 그러면? 12개만 따면 될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오케이. 해볼게요, 금방 할 것 같아요. 인식. 그럼 Own mesures. 라이브. 네, 둘이. 스틱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라이브. 라이브. 라브. 라이브. 런칭. 라이브. 런칭. 라이브. 라이브. crawl. 야, 캔 따는 건 경환이 보다 낫다. 네. 엄청 잘 따요. 그러니까, 고미가 캔 따는 건 경환이 보다 훨씬 낫다. 생각지도 못한 듯 복병이 들어왔네. 오빠, 너무 힐링되는데요? 진짜? 넌 하루래서 그래. 형, 칼질 잘 하시네요. 나 이제야 감이 왔어. 드디어 내가 또 나온다. 내게 다 병 따기보다는 칼잡이가 낫잖아. 아니, 저 봄이 주지 뭐. 에이. 양파는 이건 다 했고. 그러면 이제 쳐내야 될 때는 얘가. 어때? 와, 형 대박이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요리에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고 알고 있으니까. 이건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몰라. 그냥 하라는 거 하는 거야. 그거 아닐까? 아, 른당. 른당. 른당인가 거기가 아닌 거지. 대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휴, 너무 크네. 엄마. 두 시간 남았습니다. 어? 두 시간. 이 시간이 물리적으로는 어려운 시간 이게... 수근아. 네. 네. 수근아. 네. 삽증 갖다 한번 뒤적거려줄래? 네. 수근이 형 또 솟잡았네. 공명이 양파 썰려고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일로 와있지 내가? 너는 충분히 한 번에 두 가지 할 수 있어. 네? 한 번에 두 가지 할 수 있어. 하다가 격어리 큰 것 좀 건져내. 네? 네. 나한테 가져와. 나는 잘라놓은 건 줄 알고 쓰다가 보니까 안 잘라놓은 게 많아서. 그 옆에 손, 이 손에도 기름 좀 똑같이 넣어줘. 됐어. 물 받어 거기. 네? 물 받아서 끓여. weapons. 예mare.